안녕하세요 맛집 다니고 요리하는 원필름 채널의 원필름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볼 맛집은 일산 정발산동에 위치해 있는 즉석 쑥우동 이라는 실내 포장 마차입니다 즉석 쑥우동은 방가시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거리가 이 가게가 위치해 있는 이 거리가 한때는 일산 일식거리로 유명했던 거리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빌라들도 있고 상가 건물들도 있고 나름 번안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산 즉석 쑥우동은 정말 술 마시기 좋은 주당들의 천국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있는데요 손님 있을 때까지 영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요일은 휴무고 냉장고에 신선한 해산물도 있고 이거 다 팔리면 영업 끝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테이블 한 5개 정도밖에 없고 좀 되게 좁은 편입니다 가게에 연예인들 사인들도 꽤 있고 메뉴도 실내 포장마차답게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쑥우동 2개 쭈꾸미 닭그니를 주문하였습니다 닭그니는 닭똥집이죠 오늘의 메뉴도 따로 있고요 하여튼 뭐 하나 맛이 없는 맛없는 게 없는 그런 곳입니다 기본 안주로 오뎅국물 주셨습니다 이날 이제 4명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1차를 배부르게 먹고 와가지고 2차는 간단하게 소주를 집중적으로 마시려고 왔습니다 조금 있으니 쭈꾸미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요즘이 쭈꾸미 철인데요 그래서인지 야들야들한 쭈꾸미 상당히 맛있게 잘 데쳐져서 나왔습니다 청양고추랑 마늘이랑 같이 초장에 찍어서 먹으니까 술이 술술 넘어간다고 할까요? 그리고 만원의 이 정도 양이면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소주 안주로 정말 좋은 쭈꾸미 열심히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열심히 돌아가는 소리 나더니 닭근이 바로 나왔습니다 닭통찌볶음 여기가 아마 일산에서 가장 맛있는 그런 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름장에 찍어서 먹으면은 아 진짜 맛있어요 향긋한 냄새도 좋고 아 드디어 이 집의 메뉴 메인 메뉴 쑥우동이 나왔습니다 쑥우동은 이 면에 쑥이 들어가 있어서 쑥우동인데요 자가질면을 하기 때문에 주문 즉시 이 생면을 뽑아서 바로 우동을 끓여주십니다 오뎅국물인 이 국물도 좋고 일단은 일반적인 우동이랑 약간 다르게 쑥 맛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꽤 인상적이고 맛있는 그런 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우동에 소주 한 병 마시고 집에 그냥 들어가서 자고 그랬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당들의 천국인 즉석 쑥우동인데요 이번에도 맛있게 잘 먹고 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